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5G 공부할 것은 이제 제가 좀 모빌리티 이동통신 하면 이동하는 거죠 이동통신 이름에서 잘 나와 있듯이 이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동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 핸드폰이 핸드셋이 움직일 때 어떻게 자기 시그널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어야겠죠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 전에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RSRP, RSRQ, RSSI, SINR 전화가 잘 터지는지를 핸드폰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value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비밀코드 STARSHOP0011 샵 요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기가 안 터지는 이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우선은 이런데 사막이나 산이나 이런 뭐라고 해요 목장 아니면 목장이 아니라 시골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핸드폰이 안 터지죠 그 이유는 이제 그 사이트가 별로 없죠 이런 베이스테이션 그런 기지국이 이 근처에 많이 없기 때문에 전화기가 잘 터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도심지로 가면은 이런 빌딩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파가 그 빌딩들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 나가거나 반사되거나 아니면 빌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전파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화기 안 터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화기를 잘못 디자인하면은 옛날에 이 애플 아이폰 문제가 있었죠 우선 이 안테나를 설치를 한 여기 보시면 전화기 보면 이렇게 선이 있죠 이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인데 메탈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색깔로 왜냐면 메탈로 돼 있으면은 전파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로 마감 처리를 해서 전파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예전에 아이폰에서는 이런 줄 없이 그냥 디자인을 중요시 여겨서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 놓은 전파가 나가는 구멍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고 또 이런 위치 이렇게 돼 있으면 손으로 딱 잡으면은 여기가 가려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 전화를 보시면 이런 줄들이 밑에나 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안테나가 전파를 발생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전화기 디자인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전화기가 안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화기가 좀 안 터지는 이유가 있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동통신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파의 세기 뭐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단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dbm 아니면 db 이런 말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 dbm, db 이것이 바로 이동통신에서 전파의 세기를 아니면 전파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품질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데시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데시벨 그 소리, 소리에서도 많이 듣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bm은 보시면 absolute power value라고 그러죠 그래서 absolute power value, power 네 그럼 power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단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를 이렇게 놨는데 기지국에서 가까우면 15, 아주 제일 센 power 기지국에서 점점 멀어지면은 그 전파의 파워가 약해지겠죠 받을 때 전화기 입장에서 그 전파를 받을 때 기지국에서 날아오는 전파가 점점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줄은 거죠 그것을 이제 dbm 자 이 db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전파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db, 이 ratio가 왜 필요한지를 다음 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이 db는 absolute value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두 밸류의 ratio를 뜻하는 겁니다 즉 ratio between two values 그거를 db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가 아무리 높아도 상대방의 관련된 어떠한 밸류가 엄청나게 크거나 낮거나 따라서 이 db 밸류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엄청나게 큰 두 개의 빌딩이 있죠 두 개를 비교하면은 둘 다 크구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가 크거나 작거나 그런 느낌이 안 들죠 이러한 빌딩들이 다 있다면은 이쪽에 다 모든 빌딩들이 이렇게 다 높다면은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ratio 아주 작은 집이 하나 있고 뭐 한 10층짜리 아파트 이렇게 있으면은 이 10층짜리 아파트가 엄청 커 보이죠 그렇죠? 이 ratio 네 이것을 이제 db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ratio value가 왜 필요한가 우선 아까 처음에 첫 장에 말씀드렸듯이 뭐 rsrq, rsrp, sinr, rssi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밸류들을 묶을 수 있습니다 ratio로 그 다음에 파워로 그렇죠? 파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받는 그 파워의 정도 그렇죠? 이 ratio는 두 밸류의 ratio 그거죠 그래서 자 파워를 우선 보면은 이 rsrp가 있고 rsrp가 있습니다 이 다른 점은 또 다음 장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파워와 이 ratio가 왜 나오는지 특히 이 ratio가 왜 나오는지 이 파워문은 충분하지 않은가 이 받는 파워가 크면은 난 radio signal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radio가 받는 파워가 그 다 좋은 뭐라 그럴까요? 의미 있는 파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핸드셋이 radio를 받는데 radio signal을 받죠? 근데 그 signal에는 정말 의미 있는 signal도 들어오지만 의미 없는 안 좋은 signal도 같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로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뭐 소리를 듣고 있죠?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자동차가 지나가고 버스가 지나가고 뭐 누가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뭐 그러면은 잘 안 들리죠 근데 제 귀에는 그 모든 소리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 하나하나를 파워라고 생각하면은 파워가 아주 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rsrq, rsrq는 ratio죠 자, ratio가 왜 필요한가 자, 이게 n은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어떤 value인지 우선 rsrp, rsrp는 파워죠 자, 파워입니다 파워를 이 rssi로 나눈 것을 rsrq, ratio죠 요거와 요거의 ratio 자, 그럼 rssi는 이것도 파워죠 자, 이 두 개의 파워의 ratio를 보는 겁니다 이 rsrq는 이 퀄리티가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는 거죠 rsrp가 엄청나게 높다고 해서 rsrq가 항상 좋으냐 자, 만약에 이게, 이 value가 엄청 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엄청 커지면은 rsrq는 내려가겠죠 자, 언제 rssi가 엄청 커질 수 있느냐 이 rssi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entire bandwidth의 이제 그 파워 매주를 하고요 자, 요거까지는 좋은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플러스 이상하게 들어오는 파워 의미 없는 시그널의 파워 interference, noise power 요걸 다 더한 값입니다 자, 이 두 개의 value interference, noise power가 높아지면은 아무리 내가 그 기지국 근처에 있어도 이 퀄리티가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이 기지국 옆에 서 있습니다 데이터를 딱 rsrp value를 보니까 엄청나게 좋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오케이 여기서 하이퀄리티 유튜브를 봐야지 어, 근데 영화가 끊기네요 영화가 왜 끊기지? 자, 그래서 rsrq를 봤더니 rsrq value가 대단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옆에 누가 다른 이동식 베이스테이션을 갖다 놓고 똑같은 프리퀀시로 막 쏩니다 그러면은 interference, 간섭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기지국 근처에 있어도 이 rssi에 있는 interference, 파워가 강해지면서 rsrq value로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지금 내 라디오 상황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 하나 가지고만 완벽하게 모든 라디오 상황을 알아낼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rsrq나 sinr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이셔가 필요한 거고요 보면은 ratio, 파워 보면 이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rsrq, sinr, rsrp, rssi 보시면 이 r이 들어가죠 r, 이 위에 거는 reference, reference signal이라는 게 들어가죠 reference signal 이게 뭐가 다를까? 이 두 개의 다른 점을 또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묻고 봅니다 reference signal이 들어가는 친구들 ratio와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reference signal이 안 들어가는 친구들 sinr, rssi 자,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은 저희가 방금 rssi rssi의 definition을 봤죠? 그래서 rssi는 모든 걸 다 더한 거죠 그렇죠? rsrp, rsrq는 reference signal에 대한 것만 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ratio는 ratio니까 딱 이 파워 파워 가지고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rsrp랑 rssi가 어떻게 다른지 자, 이 4G example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라디오에서 resource를 어떻게 쓰는가 그렇죠? 그거 보여주는 그런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얀 바탕은 지금 radio resource를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다 비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색깔이 있죠? 이렇게 초록색깔, 파란색깔 이런 것은 지금 이제 radio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의 radio가 채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또 빨간 점들 보이죠? 빨간 점 이게 바로 이제 reference signal에 시그널이 쓰고 있는 resource입니다 엄청 많죠? 이 reference signal 이게 기준점입니다 이 기준점을 보고 아, 지금 radio 파워가 어떻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빨리 이 기지국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점 여러분 뭐 체조할 때 기준하고 외치죠? 그런 기준점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요 그냥 이 점을 보고 내가 얼마나 파워가 파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 근데 RSSI는 이 모든 것을 더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이 포인트들 지금 reference point 거기다가 아까 노이즈, 간섭, 파워를 다 더한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 RSRP를 쓰느냐 이 폴즈에서 OFDMA로 넘어가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쓸 때 채널을 다 쓰지 않죠 이 부분도 쓰고 이 부분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 RSSI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 radio, 이 셀의 파워를 측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4G, 5G에서는 이 RSSI 가지고는 모든 파워를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정말 어떠한 radio의 radio 파워를 받는지를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하니까 그렇지만 이 RSRP는 이 reference, 여기 보이시죠? 이 reference 포인트만, 이 빨간 점들만 더한 것에 평균 값을 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내가 받는 radio의 세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RSRP라는 것이 나왔다 그래서 대부분 4G에서부터는 이 RSRP, RSRQ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물론 SINR, RSSI도 보죠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RSRP, 이 reference signal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값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RSSI, SINR, RSRQ, RSRP 그래서 우선 RSRP 기준으로 보면 LTE에서 엑셀런트는 마이너스 84보다 큰 숫자들을 보면 LTE는 아주 퀄러티가 좋다 그리고 마이너스 85에서 마이너스 102, 4이면 좋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3에서 마이너스 111 이 정도, 110일까지 나오면 fair 이제부터는, 이때부터는 핸드오버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내용인 모빌리티가 슬슬 작동하게 됩니다 이 쯤에서, 그리고 이 쯤에서도 작동할 수 있죠 마지막, 굿, 마지막 100, 2 정도, 99, 102, 그 정도 되면 핸드오버가 작동할 수 있죠 여기까지 내려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마이너스 1, 1, 2까지 가면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밸류를 보고 모빌리티를 결정하게 됩니다 셀 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셀 바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RSRP 밸류가 안 좋아지는 거겠죠 파워 레벨이 점점 떨어지는 거는 내가 셀 가운데에서 기지국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기지국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다른 셀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밸류를 보고 핸드셋이 어? 나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나 딴 데로 가고 싶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옮기는 걸 바로 핸드오버 아니면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레퍼런스 시그널 되게 중요하죠? 레퍼런스 시그널 이 빨간 점들 자 근데 이거 4G 이그젬플이라고 그랬죠? 저희가 이제 5G를 공부하니까 5G도 똑같이 하네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4G와 5G 레퍼런스 시그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4G에서는 CRS, Cell Specific Reference Signal이라고 해가지고 이 셀 전체에 이 레퍼런스 시그널을 이렇게 다 심어 넣죠 촘촘하게 그렇죠? 다 촘촘하게 심어 넣죠? 근데 5G 가면서 어? 이렇게 하면은 리소스도 너무 많이 낭비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쓰고 있지도 않은데 이 라디오를 계속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어? 어? 핸드셋도 이 점들을 계속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배터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스루프스를 올리려면은 리소스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고 그래서 5G 가면서 어? 뭐 울트라 린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요 부분은 아마 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 CSI-RS 채널 스테이 인포메이션 레퍼런스 시그널을 이용해서 어? 이 라디오를 쳤습니다 근데 요렇게 촘촘하게 안 씁니다 5G 에서는 네 고거 부분은 어? 다음 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G 에서는 좀 다른 방식의 레퍼런스 시그널을 쓴다 요거는 4G의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탈샵 0011 샵 스페셜 코드 자 여러분 핸드셋이 삼성전화기라면은 지금 보시면서 한번 눌러보세요 핸드폰 번호 입력하는 데다가 스탈샵 0011 샵 이렇게 누른 다음에 샌드 딱 누르면은 통화 그런거 누르면은 요 화면이 뜹니다 삼성에서만 애플은 안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안되고요 아마 다른 중국 폰도 안될겁니다 아마 삼성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요런 화면이 뜹니다 갑자기 신기하죠? 그래서 이 서비스 모드에서 지금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핸드셋이 네트워크랑 연결돼서 어떠한 라디오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라디오 상태를 보여주는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뭐 쭉 보시면은 요게 이제 RSRP, RSRQ, RSSI, SINR 다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캐리어 에그리게이션 정보도 나오고 밴드, 밴드위드 이런 정보도 나오고 EARFCN, 프리퀸시 정보도 나오고 다른 정보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 RSRP-96면은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 아까 마이너스 80 몇이 되면 아주 엑셀런트 한 거였죠 굿 정도? 굿에서 페어 그 사이 정도? 네 그래서 요런 걸 보시고 내 전화기가 만약에 RSRP가 대단히 높은데 RSRQ가 대단히 안 좋다 그러면은 인터퓨런스를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디오가 안 좋다 그러면은 한번 스타러샵 001 샵을 딱 치신 다음에 RSRP 밸류를 보시면은 요게 대단히 안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시다가 갑자기 요게 갑자기 좋아진다면은 핸드오브를 한 겁니다 그러면 PCI, Physical Cell Information이 바뀌는 거죠 이게 아이디 같은 건데 셀 아이디 같은 건데 요게 갑자기 353에서 뭐 350 딱 바뀌죠 그 말은 나는 이제 현재 쓰고 있던 기지국 셀에서 다른 셀로 옮긴 겁니다 그 같은 기지국에 있는 셀로 옮겼을 수도 있고 다른 셀이지만 아니면 다른 기지국으로 옮겼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RSRP, RSRQ, SINR, RSSI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정한 모빌리티 이동통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